이번에는 저희가 1200만원짜리 컴퓨터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안에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안에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부품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젠 미친놈입니다 3970X 32코어 64스레드 괴물입니다 이거는 베이스 클럭 3.7기가 부스트 클럭 4.5기가로 143M지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CPU로 이미 상대군인 인텔 i9-9980XE보다 20% 이상 성능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내년에 개봉 예정인 아바타2도 이 CPU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메인보드입니다 ROG 제닉스 익스트림 알파 커스텀 순행에 특화된 메인보드로 세계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고체 폴리머 캐퍼시터로 무장된 전원부와 VRM을 시켜주는 냉각 솔루션이 특징이며 M.2 방식의 NVMe를 딤 슬롯 2개, 메인보드 자체 슬롯 2개로 총 4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딤 러닝이나 GPU 연산 처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 3개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SSD입니다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데이터 처리 기반의 작업이 많은 용도에 맞춰 안정성과 좋은 성능을 지닌 970 EVO 플러스는 이전 성능에 비해 53% 이상 빠른 수준의 SSD로 발열 관리를 위해서 넓은 면적의 히트싱크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램입니다 올해 첫 출시된 삼성전자 32기가 단일 램입니다 기본 클럭이 3200 클럭으로 현재 가격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제품으로 튜닝 램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군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편도 4차선 통로에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한 커드 채널 메모리 아키텍처 기술을 접목시켜 최대 128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무려 3090이 들어갔습니다 RTX 3090 블랙 에디션 EMTEC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EMTEC은 AS 이렇게 워터블럭을 달고 파츠를 떼놨어도 나중에 AS가 다 된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RTX 3090을 넣었는데 원래 각광받던 RTX 타이탄 이게 지금 반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RTX 3090으로 대체를 했는데 성능이면 성능, 그 다음에 금액 금액은 거의 반값이죠 반값에 값거나 더 위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고 아마 구매하시는 구매자분께서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시소닉 SSR 1300W 무려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CPU와 GPU 풀로드 테스트 시에 최대 소비전력 800W 미만으로 측정되었지만 향후 GPU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스페어 케이블 많은 모듈형 파워이면서 1300W 제품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품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만들어놓은 내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페어 케이블 가장 중요한 것은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드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우선은 공기 흐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사이드로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무려 480짜리죠 480짜리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흡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양 사이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상단의 팬에서 이제 배기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상단으로 나가는 구조 이게 가장 베스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로 어떻게 플로우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펌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빌하트 280 플러스 악마의 심장이라고 우리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와트짜리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펌프가 일단 물을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 칩셋을 한번 거치고 다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죠 라디에이터로 들어간 물은 식어서 다시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로 나와서 CPU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또 뜨거워진 물을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라디에이터가 식혀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이런 플로우로 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수로 구성을 지금 이 케이스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로 지금 시켜놓은 장면입니다 자 그럼 케이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제품은 레진텍의 에리스 에보라는 제품입니다 이 케이스로 지난 지지스타 2019 어로스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했었던 로틸러스라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었죠 자 현장에서 이태준 님도 직접 보고 반하고 뜨뜨뜨뜨 님이 직접 사용도 해보고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 아마게또니라고 후속 모델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제품인데 뭐 엄청 크죠 전면에는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이 그리고 그 뒤에는 먼지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죠 먼지 필터가 탈거가 상당히 용이해서 먼지 청소하기에 좋습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지금 카바가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자 이 안에 뭐가 있냐 열어보면은 여기는 이제 PSU 파워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드 트레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총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뺐다 끼었다 하기가 용이해서 특히나 뭐 이거를 서버로 구성하기에도 좋고 뭐 워크스테이션으로 하드 장착이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어 엄청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제니스 알파입니다 상당히 뭐 좋죠 이게 이제 아이오실드인데 시스템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에러가 떴을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게끔 이렇게 판넬이 표시가 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다 전원부입니다 덮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 밖으로 또 팬이 또 달려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방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SD SSD를 이렇게 DIM 방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NVMe 슬롯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번거롭죠? 뺐다 끼웠다 하기가 그래서 뺐다 끼웠다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 히트싱크입니다 PC가 사이즈가 참 큰데 이게 큰 만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우리가 혹시 있게 될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함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수로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장시간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CPU가 고클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몬스타기어에서 만든 딥러닝용 PC를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요즘 뭐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사용하는 부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빌드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고요 뭐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몬스타 PC 쪽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타 PC의 몬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파워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소니 뭐야 다시 이름이 뭐고 SSR 프라임 SSR 프라임 SSR model 프라임 SSR schw Triple CU 이 수 수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